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장해드릴까요? 여기다 내가 가려고 그랬던데 여기? 네 좀 더 보다 올까요? 여기 안 드세요 아저씨요 자리가 헤드로 아저씨 플러스 여보 속도 vs 뭐라고 운이 마약김밥은 어떻게 생각해? 꼬마김밥 꼬마김밥 약간 초묵김밥 맞아요 맞아요 초묵김밥 아까 거기로 갔어요? 네 이리 돌아가자 김밥 타고 김밥 타고 거기 다 팔아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돼 밖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졸업하다가 사장도 많아 고구마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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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